진보 성향의 노오키 울산시 교육감은 취임 이후에도 자사고 폐지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학력 격차와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켜 평등한 인성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했습니다. 혁신학교가 생기고 이러면서 일반 학교들이 좀 더 학교가 좋아지면 구태여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자사고 갈 필요가 있을까 이런 때가 올 것 같거든요. 울산은 아직 그게 조금 아직은 이르지만. 하지만 이 같은 노교육감의 자사고 폐지 문제는 장기 과제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가 자사고에 지원하는 학생이 일반고에 이중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 효력을 증지하는 처분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울산지역 자사고인 현대청원고와 울산외고 지원자에게도 일반고 이중지원이 허용되고 내년까지는 정상적으로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진보 성향 교육감이 탄생하자마자 자사고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자 전교조와 교훈단체, 학부모 단체들도 잇따라 성명을 내고 찬반 논란에 가세했습니다. 정교조와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현재 결정이 교육개혁을 후퇴시킨다고 비난한 반면 교총은 학교 선택권을 보호하고 교육법정주의를 다시 확립한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관련 위원회를 거쳐 빠른 시간 내에 고입 전형 기본계획을 수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상욱입니다.